예, 여보세요. 아, 예.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 음향에 바람이 너무 소리가 세게 들겁니다. 예,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이번에 모실 분 서평욱 씨를 모시겠습니다. 이번에 두 개 다 타이틀곡인데, 보고 싶은 제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서평욱입니다.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보고 싶은 제. 만났다. 오, 사랑이다. 헤어져서 미운인가 아니, 아니 똑같은 그리움 똑같은 사무침이더라 인생의 끝없는 죄를 보고 싶은 죄라 했나요? 오늘도 당신 생각 끊을 수 없어서 눈물만 삼킨답니다 우,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제목은 보고 싶은 죄입니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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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똑같은 그리움 똑같은 기다리더라 인생의 끝없는 죄를 보고 싶은 죄라 했나요 오늘도 당신 생각은 없어서 눈물만 삼킨답니다 인생의 끝없는 죄를 보고 싶은 죄라 했나요 오늘도 당신 생각은 없어서 눈물만 삼킨답니다